연도효 원성 높은 사람이 있기는 거예요! 안이면 nada 아니고 소리 질러요! 원더웅원에서 연주와 미나 역할을 맡은 이현입니다. 오늘 선배님들 다같이 나오는 태신이 있는데요. 반갑게 조우하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를 정말 가족같이 지낼 배우들과 스타트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고 설레이고 항상 첫 촬영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작품이 될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설레임과 떨림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기분 좋은 설렘과 떨림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원더우먼에서 한승욱 역을 연기하게 된 배우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이 시작됐는데요. 대본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배우들이 또 자기 캐릭터로 연기를 해주시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이번 드라마 굉장히 재밌는 촬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우먼에서 성혜 역을 맡은 진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촬영부터 굉장히 재밌는 씬을 찍고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되게 화개애애하고 너무 재밌네요. 즐거워요. 짠! 우와! 안녕하세요. 드라마 원더우먼에서 안유준 역을 맡은 배우 이원근입니다. 첫 촬영이라 되게 많이 떨리고 막 긴장되고 그랬었는데 선배님들이나 저희 감독님 스태프분들 모두가 되게 열린 마음으로 따스하게 맞이해 주셔서 되게 재미있고 웃음 넘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드라마 많은 기대와 사랑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원더우먼 파이팅!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원더우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